카즈선 금성입니다. 고맙습니다. 헛농이 우연히 너를 만나 처음이 끊어진다. 카즈선 금성입니다. 고맙습니다. 카즈선 금성입니다. 고맙습니다. 카즈선 금성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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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 남진 왕팬이십니다. 우리 남진 선배님이 우리 군대 선배님이시거든요 제가 같이 포항에서 근무하시는데 노래를 많이 이렇게 잘 부르세요. 우리 남진 선배님의 노래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타이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에 매달 한 것이 보일 거에요. 그러니까 복수 한 번 보내주세요. 다음에는 우리 원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